장오지호TV 응 괜찮아? 뭘 또 찾고 있어 어 새거 줘 아빠 아빠 입에 고마워 장오 맛있어? 응 지유야 아니 딸기 다 어디갔어 지유야? 벌써? 더 줘? 딸기 킬러하네 우리 지유 진짜 그래 정원도 줄게 아빠가 지유 뱃속에 다 들어갔어요? 응 아 뜨거워 딸기 더 줘요? 딸기가 너무 적었대 응 알았어 더 줄게